음 오케이 네 네 선생님이 뭘 좀 수정해서 그래요 오 슬펐겠다 선생님이 좀 고치느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한 거 알고 있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물어보는 거 배웠네요 그렇죠 하우스 더 웨델 되겠죠 하우스 더 웨델을 좀 쓰기 꽤 더러운데 오 저 EA가 무슨 소리 된 거예요 그렇죠 왜죠 왜 드 어르 하우스 더 웨델 하우스는 뭐해 줄임말이죠 하우 이즈 해 줄임말이야 하우는 어떤지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어떻니 이렇게 물어볼 때 너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친구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볼 때 그렇죠 하우스는 어떤지 물어볼 때 뭘 쓴다 하우를 쓰면 돼요 어떻니라는 질문할 때 하우를 쓴다 하우스 웨델 오케이 그랬더니 날씨가 it's sunny it's sunny it's sunny it's sunny 오케이 그래서 sunny의 뜻은 화창한 그렇지 화창한 그럼 무슨 시고 그렇죠 어떤 시고 아니나 다를까 it는 뭐해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합쳐져서 화창하다 라는 어떻다 가 되고 있네요 그렇지만 it's sunny how's the weather it's sunny 오케이 일주일 내내 우리는 클라우디 한 대 그렇지 클라우디하고 레이니 한 대 it's sunny 오케이 그 다음에 날씨가 어떻니 그렇죠 how's the weather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지 it's snowing 자 이렇게 요런게 붙어 있는거 있죠 하다씨에다가 요런거 붙인거에요 snow의 뜻이 눈이란 뜻도 있지만 이런 하다씨의 뜻도 있어요 이름씨도 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씨도 내는데 하다씨에 ing를 붙이면 뭐뭐하는 중인 이라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붙여서 눈 내리는 중이다 를 만드는 거예요 it's snowing it's snowing 오케이 그 다음에 how's the weather weather 그랬더니 이번에 it's hot it's hot 여름인가 봐 it's hot 오케이 그래서 hot의 뜻은 더운 뜨거운 이라는 어떤 식으로 어떠타가 됐네요 덥다 뜨겁다 it's hot it's ho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이번엔 겨울인가 봐요 it's cold it's cold 갑자기 추워졌어요 cold의 뜻은 추운 이라는 어떤 식으로 압춘서 춥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오 베리고트 오케이 목을 추웠어 박수치와 한 것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화창한 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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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그 썬니 써니 ok 한번 읽어볼까 if it's sunny it's work and I play in the yard yard weekend if it's sunny this weekend I will play in the yard ok 그 다음에 hot ok 한번 읽어볼까 this fish can be as hot desert desert can be very hot hot 다음에 cold ok 그래서 winter because ok 여기에 because I hate winter because I don't like cold with weather ok 그 다음에 어떤지 물어볼 때 how ok 그래서 음식 어땠어요 was how was the food 클라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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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면 되죠 클라우디 클라우디 오유가 못했죠 아우가 되고 있네요 클라우디 읽어볼까요 은 클라우디 은 클라우디 웬더 ok 그래서 더 sunny rainy ok ok 그 다음에 비 내리는 중인 그렇죠 비 내리다 라는 레인에다가 하나씩에다가 보시면 raining 비 내리는 중인 ok 그래서 now it's raining now take your umbrella raining you love it snowing ok 그래서 it was snowing last night was 두번째 가르쳐줬어 it was snowing last night snowing ok 잘했습니다 시험치고 배달하세요 so 감사합니다.